네 여러분 셀로 시작하겠습니다 셀로 어제 저녁부터 또 굉장히 많이 올라주면서 정고점을 넘겨서 마감해 주는 동시에 거래량까지 엄청나게 터져준 그런 코인이죠 지금 굉장히 셀로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셀로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서 사셔서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셀로 어떤 포인트에 도대체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캐치해 왔거든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목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영상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센스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는 거는 정말 이 채널의 가족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제공하는 거 당연하고요 유료로 어디 가서 절대 눈탱이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부담없이 제 유튜브 영상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쭉 시청해 주시면 그걸로 저는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바로 셀로 볼 텐데요 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 매수자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발사대에서 한번 거래량이 강력하게 많이 올라와준 발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요 타점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코인만 안 가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고 셀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000원 정도 초반대 30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코인이 맞아요 그런 코인이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아래서 잡기 위해서는 전략을 조금 짜야 됩니다 어디서 잡아야 되냐 1800원 부근 여기 정도까지 직접 매몰대에 발사대 상당 구간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내려와서 이중으로 지지대 만들고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플랜 B까지 생각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셀로가 내려올 동안 나는 뭐하고 있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셀로만 우리 셀로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심지어 셀로가 여러분 5000원 만원 간다고 누가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몰빵 해도 되나요? 아니요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한 종목이 몰빵 하잖아요 어차피 돈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보면서 그렇게 분산 투자해야지 마음도 편하고 돈도 버는 거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코인이 2024년 2025년 불장까지 많이 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코인 추천도 당연히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 안 사셔도 좋아요 그냥 어떤 테마가 오를지 어떤 코인이 아 이래서 많이 오를 수 있구나 그런 정보라도 조금 알아가세요 그런 거라도 좀 캐치해가지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호우당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 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배가 올랐습니다 160만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 달 만에 3천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3천배면요 여러분 만원만 넣었어도요 여러분 바로 3천만원 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천만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원 넣었으면 1억 5천만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요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밈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 돈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